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예고 나간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환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천장이 뚫린 듯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가격 조금만 훅 불면 1,400원 바로 갈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죠. 수출주에는 4분기부터 호재다. 환율 상승 10%가 됐을 때 산업별로 영업리익률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음식료나 석탄, 석유제품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에 대한 부담이죠.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컴퓨터, IT 이런 쪽 운송장비, 자동차 여기에 해당이 되죠. 화학제품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네, 원화 약세로 한국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어떤 걸 볼 것인가. 고환율, 수혜종목, IT, 자동차, 조선, 화학업종. 괜찮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이커브 효과 4달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질문이 저에게까지 넘어왔는데요. 제이커브 효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초창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악화가 나타나지만 이후에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수출 쪽에 대한,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그 실적에 대한 커브 자체가 스펠링으로 J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제이커브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부분들에 따른 실적 반영이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효과를 분석한 오늘 일부 증권사의 또 보고서가 나오면서 제이커브 효과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증시적인 전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거의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높아지고 있는 환율에 따른 코스피에 대한 정체 혹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결국은 실적과 이에 따른 함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이 고환율이 만들어낸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적 호조가 코스피에 대한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기대 요인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약간 이제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요. 이러한 이슈들이 좀 반영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율의 상승 효과와 함께 추가적으로 물량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율의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같이 만들어내면서 환율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강력한 효과보다는 전반적으로 Q의 감소를 방어해 줄 정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환율의 상승과 수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까지 가져가기에는 경기에 안정화라는 단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 분명히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몇 개 분기 이후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출 대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고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네요. 결국에는 제이코브라는 게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시차를 두고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말고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무역 수지가 맞춰지면 그러면 그때는 더 좋아질 거니까 지금 밑에 위치해 있을 때 사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혹시 볼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IT, 자동차,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의 부담이 나올 만한 이슈 그리고 IRA 법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내에서도 그래도 환율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그리고 최근 물류비의 감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명신산업이라는 기업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바닷건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주가가 밀렸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 회사의 대표적인 매출처가 테슬라와 현기차, 이 두 개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기 쪽에 대한 전반적인 생산 불안 때문에 어려운 흐름을 보였었고요. 물류비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여러 가지 공법을 통해서 차체 부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조립해서 납품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 부담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SCFI 지수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물류비 완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수급 우려에 대한 완화와 함께 4분기에 생산 확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봤을 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명신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볼 만한 포인트들이 여기 많이 송어져 있죠. 종목 가운데에서는 명신산업 기억해보겠습니다. 사실 조선 오늘 기자재 쪽도 반응이 좋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가 별로였었어요. 어떻게 별로요? 그러니까 기자재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본행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별로였었는데요. 이유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 폴리오리탄에 대한 원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 쪽과 좀 연관되어 있는 제품들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바닷건에서 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선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플랜트 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플랜트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러 군데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의 발주 회복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브라든지 피팅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피팅 밸브 쪽에서 신고가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전 그것만 보니까 좋은데 뭐가 별로지? 이렇게 했는데 아 맞아요. 본행제가 원래는 이런 조선 섹터가 잘 갈 때 대표적인 기자재 대장주였는데 요즘 힘을 통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이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 쉬는 동안 참 마음 아픈 소식인데 포항제철소의 침수 피해 소식 복구한다고 인당 하루에 일당을 125만 원 문자가 돌았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단순히 계산을 하면 하루에 수십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한 건데 그래서 일단은 용광로 3기는 모두 가동이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과정 중에서 재강을 해야 되는데 절로 7기 중에서 5기는 가동하고 연주 쪽은 8기 중에서 6기는 가동을 했는데 이후에 압연하고 여련강판, 후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돌아가기만 하고 아직 부순물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괜찮은 완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개월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포항제철소도 문제인데 이걸 가져다가 만들어야 되는 배, 자동차 그리고 또 일부 방산에 탄피나 이런 것들도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원가 부담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도미노에 대한 의문점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은 굉장히 큰 걱정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인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쪽과 조선,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원재료에 대한 하락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저희가 봤지만 포스코에 대한 전반적인 철강 공정을 살펴보게 되면 연주까지를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이라고 한다면 그 업스트림 단을 마무리 짓고 그것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고체 철강을 눌러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각각의 산업에 만들어내는 제품화 과정까지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고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야 빨리 샘물을 녹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제품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많은 자동화 과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자동화 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전기 부품 쪽에 대한 내용이 침수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품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가동을 해서 정말 수유를 끌어올리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 요소일 것 같습니다. 물론 포스코는 지금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원래 한 달 정도 재고를 쌓아놓는다고 하고요 지금 그 사태가 이번 주가 되면 2주 정도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의 재고가 남아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는 과연 전망산업 쪽에서 어떻게 철강을 수급하게 될 것인지 지금 작년도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의 영향력은 3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을 과연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조선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지만 어쩔 수 없다. 일본 쪽에 대한 후판을 수입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피해 요소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받게 되는지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 안타까운데 반사 수해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철강, 이런 비철금속 관련 섹터 안에서 시세분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의 이슈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첫째 해당 철강 섹터들의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요. 원재료가 하락과 경기 불안에 따른 향후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 속에서 이 뉴스로 1차적으로는 투심의 개선이 좀 나타났다는 점.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식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정말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인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봉영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7월, 8월 달부터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포스코에 대한 이슈와 함께 어느 정도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시장에서 판단되는 주요 제품군들 봉영강, 후판, 여련 아니면 스테인리스 강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군들에 대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1차 주가 상승이 아니라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잘 봐야겠네요. 일단 지금은 테마성 움직임, 수급의 기댄 움직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시세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종목을 골라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저는 동국제강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철 대비해서 사이즈가 작다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작은 기업이 그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이고요. 동국제강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강판 쪽에 대한 비중 그리고 이 부분은 현대차 그룹과의 가격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포스코 쪽 이슈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국제강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봉영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동사가 만들어내는 전기로를 활용한 봉영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철광석이 아니라 이제 철 스크랩이 더 중요한데요. 이 철 스크랩이 거의 뭐 20주 가까이 가격이 빠졌었다가 드디어 가격 저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고 장담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약간의 저점 가능성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동국제강을 조금 더 우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한번 좀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철강 관련 그리고 전방 산업까지 체크해 봤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공장 다 들어와 온슈어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동맹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반도체였고 그리고 배터리 공장 가지고 와. 그 다음이 바이오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 바이오까지 카드를 꺼내들어서 이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나와 있긴 한데 미국 공장 쪽에 있는 기업들 지노맨 컴퍼니, 차바이오텍, 액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중간 선거 이야기죠. 그런데 바이오 미국 생산을 위해서 2조 8천 정도 푼다. IRA에 이어서 한국 기업 피해 불가피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업체들 반사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까.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달려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IRA 법안 혹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작업법을 살펴보게 되면 내용은 이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과 붙어먹지 마라 이 내용이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동맹 우리끼리 맺을 거야 중국 따돌릴 거야 이거죠. 러시아 포함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그 샘플을 받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 쪽의 원재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대의 업무 기업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미국 쪽에 생산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냐. 물론 이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어제 튀어 올라오긴 했지만은 사실은 워낙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이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요소 자체도 수년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또 신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중장기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 시세였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런 테마들은 대장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바이오 SK?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때문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어제 제일 많이 올라왔던 종목.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정도가 어제 제 세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나마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CDM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셨던 대장주들의 움직임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실 IRA 딱 나오고서 처음에는 완성차 타격이다. 했다가 요즘에는 고안율 수혜다. 조금 기다리면 공장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수혜주로 돼 있는데 바이오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정말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해당 국가들에게 보조금을 줄지 그리고 그러면 정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건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들이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뷰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더 송곳질문을 들어갔는데 그런 관점에서 세칙이 우리에게 아주 크게 불리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런 관점에서 밀리 때 모아가는 전략 테마주 접근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면 진원 생명과학 말씀을 주신 거고요. CDMA 쪽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 네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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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